로퓨터 타쿠아 야 올라가냐 언제 호주 마사지 보고 타쿠아도 처음 보네? 그쵸 그동안 뭐 했어 타쿠아? 그동안요? 저 일본에 있었어요 아 일 없어서? 아 일 없어서? 컴세의 팀으로 활장했었죠 어? 일본 스피브로 여기도 전에 거기서 거기서 하이 어디 졌어 빠른거 아니에요? 오전 8시 13분에 타쿠이 오프닝 댄스 한 번 보시죠 공크야 베이비 샤크나잇 아 아 아이야 아 아 아이야 아 아 아이야 아 아 아이야